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방송 보컬리스트 거미씨입니다.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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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거미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거듭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중에 너무 없어서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? 지금 가면을 벗은 소감이 궁금합니다. 사실 가면을 벗는 순간이 제일 항상 상상을 해봤는데 제일 떨리더라고요. 저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의 표정도 너무 궁금하고 근데 막상 벗으니까 너무 시원하고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코스모스라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친근하게 네. 가깝게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한테 편견은 제가 인상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강하죠? 그리고 노래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제 음악에 대해서 뭔가 강하고 센 여성일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 가면을 썼을 때의 모습이 제일 진짜 모습이긴 하거든요. 평소에 네. 그래서 복면가왕 나와서 저는 너무 감사드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저의 평소의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가수 생활하면서 저도 최근에 슬럼프도 많이 오고 이랬었거든요. 근데 너무 자신감 음 많이 갖게 이러지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네. 어 혹시 저 남자친구는 뭐라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던가요? 어 남자친구를 다들 아시나봐요? 오늘 꼭 이기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? 음 그냥 되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줘요. 그냥 클라스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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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